비만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서 미국에서는 전염병으로 간주될 정도입니다. 우리도 식생활이 점차 석화하면서 결코 강 건너 등불이 아닌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여 암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기능의학TV 김강훈입니다. KNL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는 의학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린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런 뜻에 맞춰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 참관, 문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 아래 설명란 이런 데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이라고 해서 반드시 암이 발병하는 건 아니지만 건강한 체중보다는 그만큼 암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여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연이고요. 또 하나는 건강한 체중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만이 암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암과 비만의 관련성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이 무료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우선은 과체중이나 비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로 체질량지수, BMI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BMI는 사람의 체중 킬로그램을 미터로 나타낸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숫값입니다. 가령 신장이 1.7미터인 어떤 사람의 체중이 67킬로그램이라면 67 나누기 1.7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23.18 뭐 이렇게 나오던데 단위는 킬로그램파 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과체중이 25 이상 30 미만입니다. 비만의 기준은 30 이상일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는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동아시아인은 유럽인들보다 체지방 함량이 조금 높다고 하네요. BMI 30 이상으로 정의되는 비만은 주로 체지방 조직 증가가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체지방 조직이 증가하면서 지방 조직 기능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인슐린 저항 그리고 호르몬 변화 염증 내계체 발생 증가와 깊게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이 암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방 조직 환경과 호르몬 변화가 상호작용의 암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 조직은 염증 환경을 조성해 종양세포 전위를 향상시킵니다. 과체중과 비만이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이것이 DNA 손상으로 이어지고 암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에게서는 DNA 복구가 감소하고요. DNA 손상이 증가한다. 이런 연구가 있거든요. DNA 복구가 감소하고 DNA 손상이 증가한다. 이 얘기는 결국 암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만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지방이 축적되는 것인데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 염증 내계체를 방출하도록 자극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지방 조직에는 백색 지방 그리고 갈색 지방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갈색 지방의 경우는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고 BMI와 반비례합니다. 백색 지방의 경우는 에너지 축적 뭐 그런 것보다는요. 면역 및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작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거든요. 인텔루킨 6 같은 이런 경우를 보면은요. 3분의 1 정도가 지방 조직에서 방출됩니다. 인텔루킨 6 같은 경우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기도 하죠. 비만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서 미국에서는 전염병으로 간주될 정도입니다. 우리도 식생활이 점차 서구하면서 결코 강 건너 등불이 아닌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여 암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죠. 과체중과 비만은 어릴 때부터 관리하는 게 좋겠죠. 우리말에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능한 모유 수유가 좋겠고요. 유아들은 많은 양의 음식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적절한 양의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하겠죠. 물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이 건강한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온 가족이 함께 실천해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실천하면서 뭔가 식습관 이런 것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능한 가공 음식을 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고요. 배가 고프더라도 천천히 먹도록 교육하고 신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육체활동이 그렇게 신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고요. 집 밖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먹는지 그런 것도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성인을 위한 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아볼까요? 모든 지방이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쁜 지방은 배제하고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좋은 지방을 선택하는 기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가공식품과 단순당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식이섬유가 풍부한 게 좋겠죠. GI 이렇게 부르는 당지수, 그리고 GL 이렇게 부르는 당부하지수가 낮은 게 좋을 텐데요. 선택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잔소리처럼 변했지만,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은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산책이나 여행, 이런 것은 추천할 만한 일이고요. 일상의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거까지는 못하더라도 줄이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암 중 75에서 80%는 위험요소를 피한다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비만은 예방 가능한 암 중에서 약 15% 정도, 이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신경이 좀 쓰이죠. 과체중과 비만이 암을 유발한다고 하니까, 건강하게 체중관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KNL기능능력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한 의견이나 영상에 다뤄주기를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이 아래 댓글란, 그런 데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요,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